이번 시간에 중요한 키워드는 풀입니다 push의 반대, 풀이요 즉, 밀어넣는다가 아니라 당겨온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 그 과정에서 이 깃을 통해서 어떻게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저는 화면을 두 개를 쪼개놨는데요 이 두 개의 화면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컴퓨터라고 우리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둘 다 모두 git remote-v를 해보면 어떤 원격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git remote-v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두 줄은 부시하시고요 밑에 있는 이거 서로 같죠? 같은 원격 저장소를 공유하고 있는 패밀리예요 제가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장소에서 먼저 작업을 좀 해볼까요? 자 nano hello1.txt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수정해 볼게요 back up to 라고 하고 ctrl x y enter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git status를 해보니까 hello1.txt를 수정했다고 되어 있고요 git add hello1.txt를 하고 git commit-m minus-m minus-m은 메시지를 작성하겠다는 뜻이죠 back up to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원격 저장소로 올려야겠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? git push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인증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화면을 꺼갖고 지금 깨끗해졌어요 화면이 push를 했어요 오른쪽에서 자 그럼 왼쪽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 있는 컴퓨터의 저장소에 동기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때는 git pull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엔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격 저장소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을 추가했기 때문에 hello1.txt 라는 파일이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에 git log를 통해서 마지막 최신이 back up to고요 왼쪽도 git log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back up to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빨리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또 작업을 하겠죠 nano hello1.txt 그리고 여기서 back up 3 그리고 ctrl x y enter git add hello1.txt git commit git minus m back up 3 git push 그럼 원격 저장소로 또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로 다시 갔을 때 또 작업할 때는 git pull 엔터를 치면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할 때는 언제나 git pull을 하고 그리고 작업하고 commit 한 다음에 git push를 하는 겁니다 pull 작업 commit push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작업이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옮겨가면서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킷에 정말 편리한 기능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